Q. 정답은? 오, 이거 느낌이... Q. 정답은? 4세는 줄나? 모르겠다... 맛있는 주식이었습니다. 저희가 전주에 먼저 와서 영상을 찍, 아니 못 찍었어요 맞아요 그냥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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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 듯이 노느라 맞아요 너무 재밌게 놀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얼굴이 부었어요 망했다 어디로 가야 되지? 잔동기 어디 있어? 잔동기 저쪽에 있어 이렇게 음식, 길거리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어제 다 둘러봤어요 여러분들만 보여주셔야 해요 네 심지어 사져도 봤습니다 맞아요 정말 잘 봐주시더라고요 캣플러 사야 될 거야 짠 여기 전동기 대여가 있다 사볼까요? 그래 그래, 비가 오니까 우와 귀여워, 언니 짠 오, 네, 예쁘다 많이 가깝네 할 거예요? 지금? 에서 이즈, 뭔들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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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런 느낌이 짠, 잼, 옆으로 가AY 언니, 얼굴 보여요 언니, 얼굴, 아니, 얼굴 어린 쪽 오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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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빠르다, 빠르다 저선이 이래? 언니 면허 좀 있지 않아요? 맞아 신기해 뭐 할까? 그냥 이렇게 돌아다녀도 좋지 않아? 좋아요 어머니 이거 안전한 운행 맞죠? 에이 저만 믿으세요 근데 나 사주에서 그거 주시만 했어 맞죠? 아! 언니 그게 이것인가 귀엽다 야 쟤 붙잡고 던지기 게임 하자 오케이 나는 이거 해보고 싶어 오 재미 던지기 제형 해볼래요? 파이팅 인형 받으려면 몇 개 맞는데 12개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10개 해 12개 도전 파이팅 어 근데 이거 어렵다 아 오 오 오 오 오 이거 차 오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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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감자 봤는데 아 참가상 드릴게요 참가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알아? 아 이거 이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안에다 넣는 거 어 아 대박 잘할 수 있어? 그럼요 얼리보다 많이 맞힌다 나 몇 개였지? 기억이 안 나지만 네 다섯 개였던 거 같아 나 네 어 오케이 한번 봅시라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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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뭐야 재능이 좋아 아 잘못했어 한 개 맞췄네 아 그거 왜 이거 어 아 아 아 끝났다 이렇게 해서 몇 개요?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나 아까 몇 개였지? 이게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비슷한 걸로 응 뭐 한 개 차이는 비슷한 걸로 아 나 이거 갖고 싶은데 이거 실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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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가락 맞고 언니는 대행기 받았다 대단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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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유진아 아니 오오 다시 다 해라 아 예수야 너도 이거 해봤으면 좋겠지 재밌어 우리 언니 잘 달린다 예 예 저희는 양궁을 하러 왔습니다 일단 해볼까요? 제가 잘 못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예사가 과연 아육대로 양궁을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여기서 자제 테스트하는 거 해? 두둥 오오 안에는 들어갔어 세 번째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몇 점이야? 7점 소음을 잡아요 이 정도 맨날 낙이었나요? 완전 낙이었죠? 10점! 잘해지고 있어 야 이게 안 쌓아서 그렇지 안 쌓아서 그렇지 다행히 연습하면 된다니까요 마지막 마지막 과연 뭐야 10점 아니야? 야 근데 잘했다 아주 좋아 어 잠시만 왜 이렇게 무거워? 어디 갔죠? 어디 갔죠? 잠시만 잠시만 어디 갔지? 어디 갔지? 올려줄 수가 없어 여러분 하리 저랑 제 거랑 다릅니다 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이걸 조절하는 거구나 엉뚱한 거 조절하고 있으니까 어디요? 언니 뭐하고 있었어요? 이걸로 봤죠 그러니까 가네 이렇게 돼 오대 잘하네 엉뚱한 데 쓰고서 안 맞는다 이런 거 있어 잘 써네 이해가 되셨어요 이제? 네 여기에 보면 바보 아니야? 진짜? 죄송한데 저 이거 편집해주세요 10.4개만 더 쓰자 씁쓸하게 양궁을 아쉽지만 못했고요 저희 둘 다 50점을 못했습니다 네 그래도 10.10.8.8 연습하면은 아유티 나갈 수 있어요 저는 안 나갈게요 오늘 느꼈습니다 차차가 어디로 갈까? 어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? 네 좋아요 구경을 하고 구경을 하고 일단은 지금 12시 반이 거의 다 돼가지고 아 그래? 네 30분 남았어요 창가상으로 받은 오! 왜 이렇게 옛날에 이거 잘했는데 지금 못하겠다 나이가 들어간다 귀여워 열정하네 열정하네 오 잘 들어갔죠? 오 아 초등학생 때 이것만 ục조정판 얼마 전이네요 얼마에요 얼마 전이라뇨 얼마 전은 아니다 아 예쁘다 어 들어왔다 또? 여러분 여기가 여기서 저희는 물멍을 하고 있습니다. 비멍. 지금 안 보이시지만 비가 많이 와요. 그래서 카페로 피신했고요. 그래서 저는 아직도 게임 중입니다. 오! 또 들어왔어. 잘한다. 조금 남았어요. 오! 진짜 끝! 완전 끝! 그럼 끝! 짠! 카페에 왔습니다. 밖은 너무 비가 많이 와서. 언니 손님이 진짜 많아요. 네. 왔는데 다 알아보신 분들이 계셔서 이 층으로 올라왔습니다. 뭐 먹을래? 네. 일단 메뉴를 여기서 먹어보자. 오! 땡큐! 나 비빔밥 아플. 비빔밥 아플. 비빔밥 아플. 제육 불고기로. 소불고기. 오케이. 오케이. 진짜 맛있는 거 많이. 야 나 허니브레드는 할 수 있어. 아 진짜? 그거 그거 아니에요? 해동시키는. 아니에요? 그런 거 아니에요? 까먹었어. 잠시만. 괜히 얘기했다. 딴 거 가자. 오케이. 오케이. 일로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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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. 기다려주세요. 황트 한 번도 만들어볼게요. 아 없어? 비누는 만들어볼게요. 응. 비누. 이거. 이거 너무 신기해. 이렇게 다 섞어서 좋은 향을 만듭니다. 짜잔. 주문하신 비빔밥 아플 왔습니다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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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풀고기랑 제육이랑. 제육 소풀고기. 같이 섞어서. 먹겠습니다. 주먹겠습니다. 참 여기 있지 이렇게. 여기를 먼저 눌러. 이 햄버거 소시. 오오오. 그다음 먹으면 돼. 자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처음 먹어도 돼? 여기 라이스펌이프 있어요. 응. 맞다. 이거 소스. 다시 먹어야 돼. 이거를 이렇게. 시간대 cow. 맛있다. 넌. 너무 맛있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